자 지금 방송중인데 지금 이름..이름 안되지 자 저 한겹대 아 아오..아하하 지금 마이너님이 아니었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예 저 다른사람이었는데 제가 저 감정적으로 대여봐도 자 자 메딕 블로우하지만 자 속돌리면서 아이고 자 아 미안해요 마이너님 예 자 지금 이렇게 해줘야죠 예 그럼 자꾸 그러면 안되지 지금 죄송해요 일단은 마이너님이 미안해요 제가 그 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아 진짜 진짜 너무하네요 지금 지금 미루면 안되죠 예 진짜 미루면 안되지 진짜 예 저 저 모르다니 계속해서 지금 예 뭐 달라 뭐 달라 지금 계속 이런데 어 지금 미루면 안돼요 여러분 예 이러면요 예 친구 삭제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 공개해볼거에요 진짜 예 오케이 좋았어 예 오케이 좋았어 예 어 쟤 방송중 이러면 안되지 어 어 어 어 어 어 위험하지 자 맞춘구요 에어 어 조심 어 아이고 아이고 다이사 다이사 어이 진짜 당했네 또 아 하아.. 시간대 제가 알려드렸죠 게다가 이분한테 가급적 민폐 안 끼지려고 지금 계속 그랬었는데 자꾸 이러면 진짜 안되지 어? 저도 친구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안돼요 여러분 오 좋아 오케 한 명 처리해 됐어 자 됐고 자 지금 방송중 이러면 안되지 자 일단 지금 투표할 생각 없어 지금 나도 지금 어 어 어어 어 위험 위험 어 어어 미안하다 어 먹고 어 스파이 어 됐어 한 명 잡았구요 예 어 아까 스파이 봤거든 어 어 어 어 조심 어 흐트리기 자 어 조심 에 어 아이고 오케 자막완성 어 어 어 조심 에 자 메딕플로자 메딕도 없어 지금 저쪽 메딕에서도 어 어 어 어 어디서 지금 에 아이고 당했어 에 야 멀리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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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자 자 빨개가자 어 자 어 뭐야 뭐야 아 저기에 어 어 아이고 일단 먹어 봐가지고 어 어 어 어 들어왔어 일단 체력만 춰자 어 어 자 빨빵 어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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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치켜야돼 지금 어 어 아프지 하자 센틀이 되어버렸어 어 어 어 어 아이고 어 저거 슬랫재머죠? 에 전원잭 어 정확히는 원래 슬랫재머라는게 많은 표현이지만 에 저한테는 아 가정파괴보면 슬랫재머죠? 에 그거네 어 그럼 저걸로 무슨재머 무슨 뭐지 뭔지 모르지만 에 아 오호 불낭있고 에 자 빨리 뛰어 아이고 도와줄이 있어서 도움이 안되네 어 어 어 안 내가 못잡을까 그냥 잡어 어 어 잡았고 어 어 자 뭐 저 이따는 수비해야니까 에 수비할지 좀 저 어차피 정면 못하죠? 이따 주변 한번 둘러보고 마는 겁니다 에 그냥 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에휴 자 일단에 로켓점퍼 한번 해봤어요 에 아이고 저깃 우와 도미하게 또 센트리졌네 와 좋아 어 어 나도 앉으지 어 나도 앉어 어 어 자 가죠 에 저쪽 쉬는가운데 어 어 어 좋아 오 좋아 오 좋았어 파기했다 어 네가좌면 내가 파기싶소야 어 일단 빨리 어 먹어 봐 줘 먹어 줘 자 어 조심해 예 자 조심하고요 예 오호 아이고 메디이익 굴울 됐어 어 이따 막았다 어 어 조심하구요 또 샌드위치 짓는 데가 있어 분명 여기 또 짓겠지 어 아닌가 딴 짓고 한 번 더 사보죠 자 오호 좋아 일단 떨구어 아 아이고잉 메딕좀 불러줘 제발 어 자 자 자 조심하오 좋아 나도 안다가지 자 일단 아이고 어이구 헤비가 날 왔네 어 나를 먹었어 자 자 저쪽에서 이제 오버스면 이제 큰일났네 그쵸 예 자 디스펜서 나있구요 자 저쪽도 아하핳 피우싱 도망 자 자 어 조심하오 쫓아가면 안되요 쫓아가면 안돼 아 뭐야 아잇 진짜 으아 크리로니에서의 저랑까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폭탄 250 뭐야 왜 설마 점령당했나? 점령당해서 그런건가요? 아 아 점령 아 안당인데 왜 왜 그러지? 자 일단은 뭐 예 CP로 예 갑시다 예 아니 왜 왜 왜 왜 진거지? 아까전에? 아까전에 그 서버맵 남은 시간때면 그런거있죠 아마 어 그럴거 아마 어 그렇다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네 맞아 어 그러면 아까전에 그 무승부가 되었던것도 그 그 거기서 이제 맵 남은 시간대에 때에 에 거기서 이제 어 이제 다 되면 이제 그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방식이구나 오 그 예전에 그 카운터 스트레이크 처음 나왔어도 그런 방식을 했었죠 예 그때 유명했던 클랜이 아키텍처 클랜이라고 이었었던거고 어 그때 거기서 보면 이제 맵 그 제한 그 서버맵 제한시간을 두고 이제 그 싸웠던 그런거있죠 예 자 어쨌든 저는 예 우선은 예 어떻게든 어 일단 파이로로 하죠 예 파이로 파이로 어 아 파이로로 하니까 이렇게 나와주는구나 아아 파이로야만 이게 파이로랜드로 이제 갈 수 있게 해주는구나 지금 어 야 이거 좋네 예 자 갑시다 예 자 가자고 자 빨리 이제 가야겠죠 예 난 C루트로 가야돼 어 어 여기가 이제 C지역이죠 여기 그러나 이제 입구는 어디야? 어 자 여기가 이제 캡처 포인트에요 예 아하 여기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어 아 아 단단단단 기타집에서 예 장난주시죠 어 준비 발사 자 자 오토걸 님도 어서 오시고 자 찍으시고 추천해주세요 자 어 저쪽 온다 어 자 아 도대고 어 자 밀어주고요 예 자 오 어 아프지 어 어 어 오케이 끝 예 안면 잡았죠 예 그 다음 어 조효수가 있는것 같던데 어 분명그래 어 자 자 불모 불만좀 마라 어 자 자 그 다음에 어 어 어 에이 에이 지역이 지금 장애생인데 지금 에이 지역을 하나 지금 아까 에이 지역이 당한것 같은데 아까 어 어 어 일단 샀어요 자 자 자 어 유용하고 에 자 자 나 일단 살아내네 예 좋아 나도 한다고지 어 아 아이고 아까 스파이엔딩에 붐이 했었거든? 어허허 야... 한방 먹이주네 좋아 자 스쿼트인데 머릿닥에 넣어뒀구요 예 자 이제 에이저에 점난다기생네 여기죠? 에이저기 어 자 자 자 이때 에이저에 점내되있어 이제 B지역이 문제죠? 예 아 여기 이제 C지역 예 그쵸 자 B지역 마저 막아야돼 어디있지? 내가 이러면 당황하면 안되데? 어 당황하면 안돼요 이랬테있어 어 여기 그지 에이저에? 그쵸? 예 예 자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맵에 적응 못해서 그래요 특히 파이럿 야시형끼면 더그러.. 더그런거 같애 어 여기가 쓰이죠? 예 여기가 없다 어 쥐맥으로요 예 쥐맥으로요 아이고 미친을 찾았는데 당했어 당했어 자 이제 한번 C지역을 있잖아요 예 빨리 방어하러 가야겠어요 예 더 빨리 C를 막.. C 막으러 가죠 어 아이고잉씨 워허허허허허 진짜 아프네 어 자 그러면은 난 솔저로 바꾸고 아아 예 당했네요 예 어 자 뭐 일단은 예 졌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예 솔저로 예 자 점령해야 겠죠 예 내가 떼어줄게 어 요렇게 요렇게 흠 자 뛰어 뛰라고 어 흠 자 자 이렇게 해서 흠 이렇게 해서 예 뛰어 뛰어 자 어어 자 가자고 그라마 스파이! 아 자 스파이 오우 조심 예 조심 예 아 진짜 오오 그렇게 못해 이제 됐어 예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삐죽으로 가기로 어 스파이 내가 알어 때리고는 마주파니까 끝났어 자 어 스파이 있고요 또 있어 아까 스파이 자 빨리 갑시다 예 어 여기 아구이였구나 어 오케이 좋아 가냥 오르네 좋아 아이 왔어잉 자 나는 요렇게 좀 내줘야지 어 아호 아퍼라 그래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자 자 자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짧게 또 방어네요 예 자 갑시다 예 자 뛰어 뛰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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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지 어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이렇게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렇게 속도 올려야죠 예 자 넣었어요 어 이렇게 해서 가자고 어 자 바다 다시 위쪽으로서 막 올려버려야 생각해볼까 어허어 오우 위험하겠다 자 자 막을거 막아주고요 오 좋아 자 안되지 넌 죽었어 잡았죠? 예 어 뭐야 아 A쪽이 B쪽이죠 지금은 자 그러면 빨리 가자 자 빨리 갑시다 예 자 빨리 갑시다 예 자 빨리 갑시다 예 발견했어요 지금에 저 한명 발견한거같은데 자 어디서 있지 고맨 끝났어 끝났어 어 자 안멘 죽었고요 예 자 지금 일단 체력먹으라자 체력 어 자 땡스 EG 하면서 예 자 자 이제 B레이드에 구하러 가야죠 예 이제 어 오오 아프지 어 자 아이고잉 펜틸 하나 부섰대 그것도 약한쪽만 부섰나봐 아 아프네 어 자 자 갑시다 예 자 자 빨리 뛰어야겠죠 예 자 자 아프지이 오오 어 OUT 아 af 조심하구요 예 네 자 이제 B지역도 종룡하게 생겼네. 빨리 가야겠어. 아 이게 A지역이네? 아이고야. 헬깔다. 어. 빨리 가자. 어. 아 이미 능정같은데, 이거? 좋아. 아직 멀었지, 그래도? 아! 여기 점나왔어. 자, 빨리 이제 C지역으로 하자. 빨리, 어. 자, 헉. 뭔지 모르겠지만. 아, 욕, 욕했다 이후로 그렇때문가? 모르겠지만. 자. 막았죠? 예. 자, 오. 자, 찔러주고 찔러주고. 예. 오. 자, 맞았고. 자, 마이너니 없어졌어. 오오. 위험하지, 위험해. 야. 아이고. 부디없다. 일단 빨리 들어가. 어. 아, 북돌려서. 아이고, 뭐야. 왜 부딪었어. 여기에 센트리가 있나? 분명 그러겠지. 어. 어. 이따 제가, 어. 이따, 이따 제가자. 자, 이제 잘 막고 있어요. 7분. 예. 오오. 좋아. 좋아. 어, 이란. 저기. 꺼져. 자. 부종과제. 어디에 대해서 신성한데 분질이야. 하면서. 예. 자, 그래서 일단 불타서. 죽을까지. 오, 아니구나. 어, 상인. 탔었다. 자. 여기서.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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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자. 자, 조심하구요. 예. 항상 앞뒤. 유정하거든. 어. 스파이가 있으니까. 예. 자. 어. 왔다. 으. 조심하구. 예. 아. 오. 일단은. 나는, 저, 어. 그거 해야겟어. 어. 아. 일단 지금 중요한게 지금, 지금 없어여. 지금 무기. 탄약이. 예. 빨리받아. 빨리빨리가 봐야지. 어. 아. 오. 오. 소독오독? 나도 안당하지. 어. 오케이. 그래. 잡혔네요. 저쪽은. 아. 오케이. 좋았어. 오. 오케이. 잡았구요. 예. 자. 메디가 이제 죽었나보다. 어. 큰일 났어. 자. 메디가 이제 죽었나보다. 어. 퀄리. 자. 조심히. 오. 호호. 자. 자. 오. 포부선죠? 포부선 항상 주시면 해야되요. 자. 오! 잡았고 얘네 잡았죠? 예 일단 빨리 나 체력체로 가자 체력이 없어 자 빨리 가자 아이고이씨 아이고 아빠라 아이고 아빠라 당했어요 당했어요 여지 이것은 놈이나 주can